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제이입니다. 여긴 어딜까요? 바로 피에스타의 연습실이죠. 우리 멤버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둘 셋 넷 피에스타!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맞춰보고 가자. 됐다. 됐죠? 네. 오케이. 슬라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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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는 저희 숙소예요. 이쁘죠. 다른 멤버들은 뭘 하고 있을지 또 제가 몰래 찾아가 보겠습니다. 이게 누군가요. 우리 막내 예주씨입니다. 예주가 예주의 취미생활 아니에요. 어때요. 화려하게 나와요.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. 내일 이제 진짜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데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냥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수 없이 지금 했던 거만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짜잔. 어머. 뭐하세요. 너무 이상하게 나와. 지금 찾지 마. 나 지금 다행이다. 두킬 빼고 있어. 언니 대박이다. 아 왜 이렇게 물어보셨고. 어떻게 지금 뭐하고셨어요. 저 지금 스트레칭하고 복근 운동하려고 해요. 언니 나 보고 싶은 스트레칭 하나 있어요. 뭐. 다리찜기 보여주세요. 여러분. 벌써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. 근데 내일 만나면은 몇 날 만날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줘요. 우리 이번에 예쁜 모습. 섹시한 모습. 찾아 뵈러 왔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우리 다른 멤버도 무슨 정의하고 있는지. 그럴까요. 네. 우리 지금 해미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. 안전해. 해미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. 누구랑 통화합니까. 해미야. 뭐 했어. 뭐 했어. 누구랑 통화합니까. 지금 저희 컴백 전날이어서 엄마랑 통화했어요. 엄마랑 이렇게. 저도 가족도 응원해주시고 팬분들도 되게 기대하시고 계시니까. 내일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또 다른 멤버한테 가볼까요. 그러면 화장실 가보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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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아직 안 지웠지. 로맨. 이번 컴백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다렸거든요. 막상 다가오니까 실감이 안 나고. 사실 지금은 하나도 안 떨려요. 하나도 안 떨리는데 원래 저는 그 전날은 별로 안 떨고. 그 당일날 타서 무대 올라가기 전이랑 그 무대 올라가서 한 5초 있잖아요. 음악 나오기 전에. 그때 정말 많이 떠는 타입이라서. 지금은 괜찮고. 그래도 아직 모르겠어요. 어. 둘이 찍었죠. 오. 이쁜데. 피에스타다. 바이. 바이. 슉. 허금. 민지 언니 침대는 약간 신비 콘셉트이에요. 제가 이 커튼을 열어보겠습니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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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계세요? 저 지금 다이얼 있어요. 다이얼 쓰세요? 네. 네일 컴백을 앞두고. 이제 또 이제 몇 자 적고 있어요. 아 네. 잘 나오나? 그동안의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해서 너무 산뜻하고요. 산뜻한 기분으로 네일 컴백 때도 정말 산뜻하게. 래쉬하게 잘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이 호소력 짙은 꿀성대를 위해서. 그을 위해서. 이만.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린지였고요. 자 모두들. 굿나잇. 내일 컴백 무대에서 봐요. 보고 싶어요. 안녕. 라라라라라라라라. 하나나나나나 하나 더. 그녀부터 오늘까진 똑같은데. 아침 부터 전에까지 우리 둘만. 이렇게 우리 계속. 아니야ما. 그녀부터? 그리고 한편에 simmer?